주식시리즈 146탄입니다. 146탄이 지금 뭐 거의 100% 급등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대박 주식시리즈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니까 4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. 4000원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잠재자산이 3만원입니다. 3만원. 자 3만원 짜리가 4000원까지 빠진거에요. 자 그러면 거의 뭐 한 8토목 난거 아닙니까?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를 매수하고 약 1200%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원 짜리인데 이번에 4000원에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자 그리고서 지금 4000원. 40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? 아 76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90%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. 자 이런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면 지금 벌써 거의 100% 지금 먹은거 아닙니까?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제가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? 자 4000원짜리에서 자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거냐면 45000원으로 잡을 겁니다. 자 금융위기가 안온다라고 해도 서로 앞으로 안온다?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그게 언제냐?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요. 아직까지도 이 종목 지금 7000원대인데 3만원까지 홀딩해도 금융위기가 안오면요. 이 종목 45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500% 600% 먹어요. 자 그런데 금융위기가 제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세계 대공황이 온다. 세계 대공황이 오면은요. 이 종목은 얼마를 깨고 내려가냐? 전저점 4000원을 깨고서 무조건 1500원까지 빠집니다. 1500원. 그러면 잠재자세는 3만원짜리가 1500원이면요. 거의 뭐 그냥 거의 아홉토막 열토막 난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자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000원 미만까지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2000원 미만서부터 그때서부터 기다렸다가 1500원을 깨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 들어갈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1200%가 넘는 대박을 쳤었던 종목입니다.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.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내 현금 흐름이 무진장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죠. 아직 당장 금융위기는 안 온다. 이번에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. 다시 한번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올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지금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. 자 지금 들어가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신호탄을 분명히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. 자 참고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의 추천주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텐데요. 자 2016년도에 앞으로 4,5년이 지나가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득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 근거자료 밖에 없다.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재수익률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 수익률을 보고 앞으로 4,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한 사람들은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수익률밖에 없다. 그래서 이걸 보고 제 말을 믿고 홀딩하실 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실 분들은 인생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.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어떻게 추천을 받는지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. 여기 바로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.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.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무작정 하시면 전화를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문자로 일단 먼저 말해 주시고요. 자 그리고 유료 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 이 왼쪽에 자 요 카페입니다. 자 유료 추천 받으실 분 그 다음에 50% 할인 이벤트 할 때가 있습니다. 멤버십 회원으로 미리 200만원 내고 가입을 하시면 제가 불시에 무료 추천 50% 할인 이벤트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. 그 때 제가 바로 연락드립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잠재자산 아까 이 종목의 대박 주식 시리즈 146탄의 잠재자산이 제가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3만원. 3만원짜리가 4천원까지 빠지니까 무작정 저 종목은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. 자 저 종목은요.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다 라고 해도 저 종목은 3만원짜리가 지금 4천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.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잠재자산이다.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보시고요.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2012년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 이론입니다. 자 이걸 만들은 사람이 바로 장본인 저입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46탄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셨으면 벌써 한 달 사이에 100%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. 이런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이번 호스피 25% 오를 때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? 이런 종목 자 낙폭과 대주 낙폭과 대주라는게 뭔지 아십니까?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난 것들 좋은 기업들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때에 2016년도에 아직은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. 그러니 아직은 주식 투자해야 된다. 4,5년은 때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.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2월 26일날 2월 26일날입니다. 자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예측정보 아닙니까?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제가 다 정확하게 찍어냅니다. 26일날입니다. 26일날 바로 요날이에요. 요날.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급락했죠. 자 요날 고점에서 정확하게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배팅한 날 새벽에 요 야간장에 시황을 보고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 신호탄이 터졌다.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. 여러분들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. 라고 모든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. 라고 지시내린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. 요 포스트 보시죠. 이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회원님들의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. 회원님들의 수익 자 제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천 개가 넘는 수익률이 포스트가 천 개가 넘습니다. 수익률 근거 자료가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십시오. 확인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기본이 40개 50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왜 매수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이때에 추천드렸을 때 240단이잖아요. 240개에서 4 50개 매수한 겁니다. 돈이 되는 저는 모조리 싸그리 산 거고요. 저는 모조리 그냥 240개 종목 다 산 거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지금 수익률 이전에 보고 계시잖아요.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 자 왜 그런가 우리가 길바닥에 5만원 만원 5천원 천원짜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5만원짜리만 주실려고 3m 5m 10m씩 왔다갔다 토끼 새끼마냥 팔딱팔딱 뛰어다닐 일은 없잖아요.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? 자 5만원 만원짜리가 막 뒤접혀 섞여져 있으면 그냥 모조리 싹 쓸어버리는 거죠. 자 그게 사람이 시민입니다.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. 그냥 싹쓸이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자 여기 바땡님 수익률 이렇게 여러분들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. 자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은요. 저희 카페에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매일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이렇게 매일 매일 50만원, 100만원, 200만원씩 대박이 터지는 거죠.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 돈 버는 비결을 배우면요. 평생 뽑아먹는 지식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앞서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렸죠. 저희 카페에서 자 요때 지금은 이제 종합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제2의 IMF가 터지는 날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도 서울에 아파트값 4억 5억씩 막 급락하고 있죠.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. 여러분들 아파트값이 10억이면 새토막 납니다.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. 지금이라도 빨리 아파트 파시고요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무제한으로 싹쓸이 하십시오.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하시고 그때서부터 몇 년 동안 그냥 놀기만 하시면 그리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의 수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자 카페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. 돈이 없는 분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 기본이 1000%니까 제일 싼게 1000%짜리도 500만원이고 1000%짜리도 20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매수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. 국민기억 반성 자 여기 오셔서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. 포스트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멤버십 회원 안내라고 있습니다. 멤버십 회원 안내 자 1인당 200만원이거든요. 자 저희 카페에서 이 대박 주시 시리즈가 뭐 기본이 1000만원 2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50%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벤트 행사 때 제가 연락드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. 자 그리고 이 국민기억 관상에서 자 불교대학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못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어 뭐 성교 활동하시고 뭐 나는 음악을 하는 재능이 있다. 기타를 잘 친다. 자 피아노를 잘 친다.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국민기억 관상이 운영하는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절에 오셔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유튜버를 구합니다. 자 취직을 원하시는 분은요.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이라도 이 종목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금융위기가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금융위기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야 됩니다. 왜? 잠재자산이 3만 원짜리인데 견제가가 7천 원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도 다수 토막 넘게 난 겁니다. 이 종목 지금 매수해서 금융위기가 안 오면 이 종목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. 무조건. 그러면 뭐 한 700%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?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고 이따가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이 전저던 4천 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. 그러면 1,500원까지 급락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한 주만 사시고 딱 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4천 원을 깨고 정말로 3천 원, 2,500원, 2,000원, 1,500원까지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.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복꽃 만난 꿈을 꾸게 될 겁니다. 왜? 제가 미리 다 예측 드렸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